지금 이 시간 신앙의 디딤돌과 걸림돌 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생명 살리는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한 줄로 이번 주 강단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23주차 주의 강단 말씀 왕로를 타는 삶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로 이끌었다면 둘째 아담 대신 이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또 생명과 은혜 안에서 왕로를 탈 수 있는 특권을 회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키워드는 죄와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는 보면 의와 생명과 영생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왜 우리까지 죄인 취급을 하냐 원죄가 전가됐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표성 원리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똑같이 대표성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표성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또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제목에도 이 걸림돌, 디딤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디딤돌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과학을 뒤흔든 그 천재, 과학 천재 그 10인의 선정된 그 로봇 공학자 여러분 데니스 홍 박사 아실 겁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데니스 홍 박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이 로봇을 가르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보면 로봇을 고장내라 로봇을 고장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가 중요한 강연과 시연을 앞두고 완성된 로봇을 운반하는 과정에 미끄러져서 그 로봇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연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로봇이 망가져버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눈앞에 벌어진 위기를 디딤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로 볼 것인가 그런데 이 데니스 홍 박사의 평소 이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토가 뭔가 하면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항상 방송에서도 이 모멘트에 자주 쓰시더라고요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에 바퀴를 달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족 보행도 가능하고 사족 보행도 가능하고 어 이게 또 굴러가기까지 하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 로봇 입장에서는 데이비를 코앞에 두고 사실이 지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고 성형수술을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로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에 참석했던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정구를 개발한 에디슨 이 에디슨이 자그마치 9999번을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한 친구가 에디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1만 번째에 되풀이할 생각이냐 벌써 9999번 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유명한 일화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다만 정구가 안 되는 이치를 9999번 발견했을 뿐이다 똑같은 실패지만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이 본문은 당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였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와의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이들은 핍박의 걸림돌 속에서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이 환경을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평하고 좋은 길을 갈 때는 조그만 돌뿌리가 있어도 굉장히 큰 걸림돌로 그것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고 거친 산을 가다 보면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이 돌뿌리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잡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돌은 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냐 또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걸림돌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내 숨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걸림돌 같은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걸림돌을 볼 것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걸 정말 우리가 디딤돌로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에 되셔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큰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디딤돌을 걸림돌로 바꾸는 옛 틀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1, 2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 될 만큼 그냥 모든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1대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디딤돌을 걸림돌로 바꾸는 게 옛 틀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려진 이 돌이 같은 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돌로 비유를 하는데 산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우리가 보통 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돌이 살아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 감히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가 구야 곳곳에도 그 표현들이 나오지만 어떠한 증거를 삼거나 또 맹세를 할 때 돌을 세웠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반성, 모퉁이의 머릿돌, 또 야곱의 돌베개, 엘리아의 돌재단 또 너부갓날세에게 나타난 그 뜨인 돌들을 보더라도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돌들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산돌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지는 주춧돌 우리가 코너스턴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에 기본 틀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해주고 돌이 또 의지를 하게 만들어서 서로 밀착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 돌이 바로 코너스턴, 이 모퉁이 돌이자 산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의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역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신이 친히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7절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이 말씀은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엇이 대조적이냐?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무가치한 돌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은 같은 돌인데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거할 대상으로 보고 쓸모없는 걸림돌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겨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이 모퉁이 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돌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각도, 균형, 또 돌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기준이 바로 모퉁이 돌 그래서 그 돌 하나를 고르더라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으로 모든 것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019년 6월 12일이라는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2019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BCAD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옛 틀에 갇혀서 구원의 디딤돌인 예수님을 오히려 화찬은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이 현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잘못된 이 틀 잘못된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고 흙 대신 역청을 썼습니다 벽돌은 인간의 힘으로 빚어진 것이고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바벨탑 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국기 20장에도 보면 네 개의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의 돌로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창세기 3장 2시대는 머리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소가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 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는 돌에 불과하고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냥 바위에 불과하게 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 가요,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싫어도 듣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전수할 때 교회 믿으세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타 종교도요 표현만 달리지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나누려고 자기들이 종교 세계선 갖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얘기 다 통해도요 예수 얘기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썰렁한 관계가 됩니다 갑자기 돌변하고 싫어합니다 이 시대는 딴 거 다 말해도 예수만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영접을 시킬 때 다 잘하는데요 예수만 시인하게 할 때요 이 혀를 사단이 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를 시인하고 싶지만 안 떨어지고 본인도 시인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사단도 그 혀를 딱 물고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있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덜어내 세레이완 덜어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예수 그리소를 그냥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종교로 전략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좀 읽게 됐는데 이 법륜 스님이 나와서 질문 즉설 바로 질문 받고 거기서 답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어떤 기독 청년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스님한테 질문을 했을까 하고 제가 그 글을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가르침이 나는 싫다 이 타종교에 대해서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데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 가르침에 순정하고 산다면 불교든 기독교든 간판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 그 진리가 하나라면 그 너머의 진리가 같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의 해종들이 그냥 다 한호를 하고 막 존경의 박수 갈채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일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답이 돼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시석시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먹을 것을 베풀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마냥 디딤돌인 것처럼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야로 생각했을 때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영을 하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달면은 또 쓰면은 뱉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금 20장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이 유일성의 보금을 계속해서 희석시키고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세계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보금을 유일성의 보금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필리핀 마닐라 현장에 어떤 캠프를 가게 됐을 때 이 필리핀 현장은 유일성 사상이 아닙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그래서 가보면 강시형상 들어가 있고요 부처상 들어가 있고 마리아상 들어가 있고 예수상 들어가 있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많이 섬길수록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유일성의 사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 영접은 되게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유일성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는 겁니다 일본 현장 속에서 이 보금을 전했을 때 거의 거절하지 않고 보금을 다 듣습니다 굉장히 예의바르게 아잇 아잇 다 듣습니다 그런데 딱 영접을 초청하게 되어지면 예수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선생님인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고 차라리 우리를 핍박이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핍박도 하지 않고요 다 듣지만 영접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더라도 그분을 내 인생의 모퉁이 둘로 삼지 않고 우리 구원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결론 내리지 않는 종교생활 늘 신앙의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신앙 생활을 해도 늘 갈등 구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틀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세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헌신 구제 봉사를 많이 했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제거해야 될 갈등 구조에 있었던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말구유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동족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부터 빼앗은 배신을 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저주의 상징에 예수가 달린 겁니다 그냥 걸림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와서 뭘 또 예수를 믿냐 뭔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에게 날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우리에게서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죠 이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이 다 써도 부족한 경제를 갖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시간에 제약을 받고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보배로운 산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구호를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4절 6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기준점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룰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을 통과한 돌, 견고한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첫째 아담, 창세기의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똑같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시험을 통과한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지 않는 모든 삶은 인생의 기준점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스트롯의 송가인 가수 요즘 아주 핫하죠? 거의 안 나오는 프로그램 없고요 전국 순회 공연에 표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스트롯이 아주 히트를 상반기에 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송가인 양의 어머님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도에서 씻긴 곳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머님도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진도 씻긴 곳의 전수교육 조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형문화재 전단계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죠 구당까지 팔아서 이 딸 뒷바라지 하면서 너가 이 국악을 전공했지만 트로트로 가면은 너가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그 무당의 그 감의 촉이 맞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이 트로트를 하게 됐는데 그럼 무녀의 딸로 어린 시절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겠냐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으면 엄마가 저를 낳고 신병을 앓고 돌 지날 즈음에 내린 곳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외할머니도 무당이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본인은 아직 무당이 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무당딸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대요 왜? 씻긴 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서 좋은 것으로 보내주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의 영향을 받은 게 뭐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죽은 사람의 관 앞에 병풍을 쳐놓고 구술하실 때 오후 6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판소리로 치면 소리를 내는 소리꾼도 평생에 완창을 7, 8시간씩 하는 게 한 평상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어머니는 소수로 완창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구술했을까를 떠올리면 저도 이를 악물게 된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둘째 오빠랑 자기한테 그 끼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살짝 국악으로 돌려둔 거라 오빠는 아쟁 연주가가 되고 송가인 씨는 이제 트롯 쪽으로 국악을 전공한 후에 트롯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국당까지 팔아가면서 등록금을 드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보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야, 무녀의 딸로 그렇게 놀림당하면서 그렇게 걸림돌 인생이었지만 야, 이 트로트 가서 여기 나와가지고 야, 이게 모든 과거가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와, 부럽다 이러지 않으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볼 때는 저는 반대입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아닌 것을 가지고 오답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잘 돼요 틀렸는데 잘 풀려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더라도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진도 출신이잖아요, 가수가 제가 옛날 전에 교회에서 진도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진도라는 이 현장은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우상인지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인데 그들이 볼 때는 문화라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상이야! 뭐 흑암 꺾어! 귀신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무형 문화재들이 많이 있으시고 웬만하면 다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들도요 웬만하면 다 명창 수준이세요 웬만하면 탈영들을 다 하시니까 저희가 박수무당을 만나러 갔어요 남자 무당을 그런데 이 무당들은요 음란하고 짝꿍입니다 박수무당 그 집에 왜 여자 나체 사진이 그렇게 다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는데 더럽잖아요 찢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규모가 없잖아요 커피를 타주는데 한 몇 년은 안 닦은 컵 같아요 먼지 덩어리 솜이 둥둥둥둥 떠다는데다 손가락으로 커피를 휘휘휘 써서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죠 그러면서 이 진도아리랑을 딱 부르면서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캠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현장에 가니까 6학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 보는 아이들 손 들어봐 3분의 2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 귀신이 둥둥 떠다녀요 얘기를 해요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둥둥 떠다녀요 그 당산나무 아래 자살율도 굉장히 많이 높았었고요 그 현장을 보게 되면서 무역문화제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어떤 경계선이 없는 그 현장 속에 참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지만 분명히 정말 불신자 상태에 각자에게 맞는 접촉점을 찾아서 참 지혜로운 전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모드에 보면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요 먼저 돌을 탓한대요 넘어지면 그런데 만약 돌이 없으면 언덕을 탓하고 언덕이 없으면 자기 구두를 탓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건 자기가 넘어지고 계속 엉뚱한 걸 탓한다는 건 그만큼 좀처럼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뭐로 받냐 그냥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 정도로 받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1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토를 부인하는 인생 예수 그리토를 그냥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는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산돌처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축복을 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예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디딤돌인 줄 알고 응답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걸림돌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종교적인 모든 예틀을 또 벗어나서 날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걸림돌을 디딤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새틀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새틀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실 저는 이 수혜배 본문 말씀을 사실 지난주 주일강단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가 본문을 정하고 주보에 나가는데 늘 이렇게 말씀이 주일강단하고 영적인 한 흐름 속에 갈 때 말씀 속에서 확인되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뭘 얻어서가 뭘 생겨서가 응답이 아니고 정말 동일하게는 왕적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생명 살리는 왕적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이 영적인 한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기쁩니다 자 오늘도 분명히 나와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같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신령한 집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산재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놀라운 신문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구별된 축복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저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단순히 지배자에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 왕적인 건세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계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늘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적 구별된 제사장의 삶이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꾼 자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고 걸림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됐을 때 그들은 머리돌과 같은 하나님 리더의 삶으로 또 영적 서밋의 삶으로 그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기생 라합,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너무도 많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 그 땅에서 결코 나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서밋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도인자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디딤돌 대신은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일어났을 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어록을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과 함께 맞물려서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우리가 보통 흩어진 낙은에 외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그들 역시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흩어진 낙은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귀족을 선택하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우리들을 세계보그마의 제자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걸림돌을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들고 나올 때 그것은 디딤돌로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라는 걸림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곧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도 나와있지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부끄럽게 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토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약한 걸림돌이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 세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기 때문에 보금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이처럼 걸림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 틀을 하나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많이 깨어지고 있지만 사실 좀 어설픈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항상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절대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순간 눈을 가르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해서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위의 일에 있어서 우리를 올인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 노력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수혜의 배를 준비를 하면서 장례가 어제 밤이랑 오늘 두 개가 터진 거예요 순간 야 이거 걸림돌이야? 디딤돌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수혜의 배면 제가 말씀을 웬만하면 신방 안 잡고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급한 장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준비를 하는데 대구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였어요 대구를 그래서 오늘 수혜의 끝나고 가야 되겠다라 그랬는데 수혜의 끝나고 가면 한두 시에 도착을 하는데 유족들이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인이 또 6시라 저희가 가면 민폐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집중신학원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또 훈련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어제 저녁에 장례를 하나 치르고 또 오늘 새벽 6시에 대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유도 좋은 설교문을 쓰고 좋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왕적 걸세를 갖고 현장을 살리기 위한 건데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좋은 설교문 써야 되니까 현장은요? 바쁘니까 저 다음에 갈 거고요 저 일단 현장 살리는 원고 써야 돼요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칫하면 내가 뭘 위한 설교를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사안에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먼저 이것이 저에게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성취를 맛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게 된 현장은 5, 6년째 나오지 않은 장닭의 결석자의 장례였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장례였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정말 막 파닥파닥 뜨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자 이럴 때에서부터 우리가 더 돌아보고 더 찾아가 봐야 됐구나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대구 장례 역시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몸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가문에 예수 믿지 않은 가문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그 걸세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기 때문에 저희 빛의 군단 열한 명이 가서 딱 예배드리고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거로 됐다 오늘 수요예배는 끝났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은혜 충만 성력 충만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기치 못한 걸림돌들이 생기고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그런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요리를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빛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왕적권세 갖고 모해라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무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난 6월 2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은 어차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전도운동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이 농안기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다시 재충전하고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땀 고르기 작업을 통하여서 하반기에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이 농부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상농, 중농, 한옥 한옥은 그야말로 잡초 무성하게 게을러서 그야말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게으른 농부를 말합니다 중농은 나름대로 알곡도 거두어서 자식들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농은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뭐부터 하면 땅 고르기부터 합니다 농안기에 남들이 먹고 놀고 화투치고 이럴 때 비로 만들어서 땅을 고르게 만들면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옥할 땅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상반기 전도운동을 마치고 우리한테는 영적인 농안기와 같지만 이 시기가 땅 고르기 하는 시간표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집중, 신학원, 또 합숙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지고 계속해서 예배와 또 지역의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날마다 정말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져서 데워질 수밖에 없고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분명히 두 종류의 돌들이 있습니다 디딤돌도 있고 걸림돌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떠나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떠나면 또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혼을 시험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는가 하면 격려하고 정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역할 때 과연 나는 디딤돌일까 걸림돌일까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걸림돌일 때도 있습니다 왜? 사도바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배경들 예수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이라 야, 이게 디딤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보니 걸림돌인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계보금화의 발표면으로 다 사용하셨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디딤돌, 걸림돌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기준이 새틀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좋습니다 합력하여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너무도 유명하시죠?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모면 산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더딥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산돌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쨌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로 양아들 삼지 않습니까? 야, 성품이 너무 훌륭하구나 아,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선이와 앉아서 밥을 먹을 때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다 친아들을 두 명이나 죽인 그 원수, 그 재선을 앞에 놓고 같이 밥을 먹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손 목사님 역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산돌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생명력에 함께 원리스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품어지지 않은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 제거하면 내일 또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걸림돌들은 계속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기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나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인간이 절대 안 되어질 것 같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절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양